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히브리서에는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진리들과 함께 10장에서 12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일련의 경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들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첫째, 그 말씀은 광야세대와 히브리서 독자들을 비교한다. 둘째,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광야세대들은 그들을 애국에서 구해내시면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밤이면 불기둥을 보았고 낮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기둥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진을 치는 곳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경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이 되는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울은 우리 또한 광야세대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특권과 책임은 더 크다. 우리는 신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개시를 보았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본을 따르라고 격려한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우리의 옹호자가 되신다고 배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싸울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는 제사장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토의해보라. 3.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던 광야 세대와 오늘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사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